몇 개 안 나왔는데 호가 그 하나가 기가 막히게 좋아졌어요. 아니요. 어떻게 무늬 연속성이 이렇게 좋을 수가 있어요? 제가 봐도 아주 기절할 정도로 좋습니다. 이런 무늬 난초라면 이름이 없거나 무명이어도 키워볼 만한 거 아닌가요? 아유 당연히 키워볼 만하죠. 사실 항모담금이나 이런 것들이, 모담금 이런 것들이 이런 100호 무늬가 연결된다고 했고 2000만원, 3000만원 하는 거잖아요. 설백 무늬가. 한국 난초 중에서도 이렇게 무늬가 섬세하고 연속성이 좋은 게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잘 없습니다. 삼방계열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경계가. 호 개체들은 정말 이렇게 참빗살, 제가 참빗살이라고 그러잖아요. 항상 제 꿈이 참빗살이 고정되는 날, 그리고 정말 역태도 좋은 날. 이제 거기까지만 해보고 싶어요. 이거 천월? 이것도 대단합니다. 난초가. 천월도 복륜이지만, 참빗살이 잘 들어가 있는, 섬세하게 호복륜인가요? 상당히 수려한 날이에요. 그냥 명품으로서의 조건을 다 갖춘 것 같습니다. 네, 갖추고 있습니다. 굉장합니다. 웅장하고. 사이즈도 횡광 최대한 키우는 사이즈. 횡광복륜 같네요. 네, 그 정도기 때문에. 아직 횡광복륜이 안 나왔는데, 횡광복륜을 능가하는. 네. 근데 계속 눈길을 끄는 건 역시 이거. 네. 저도 이런 성향인 것 같아요. 참빗살 성향. 그것도 설백이어야 돼요. 저하고 성향이 같아서 제가 곤란합니다. 포트폴리오가 겹쳐. 네. 포트폴리오가 겹쳐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 좋아해요. 쫙 광경. 색깔만 조금만 더 산뜻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네. 가을이라 그랬고. 그래서 설백이면 색감이 이렇게 분명한 게. 우와. 네. 이 녀석이 설백이 아주 분명하죠. 백옹 같아. 백옹. 백옹보다 더 설백이야. 그 설경감 같아요. 이렇게 완전 설백은 완전 눈처럼 하얀 녀석. 하얗습니다. 얘는. 멀리서 보기에는 별거 아닌데. 네. 자세히 보시면. 와. 축까지. 청축천군이구나. 그리고. 조금 더 안정이 되면. 네. 얘만큼 화려해집니다. 좀 더 크면. 네. 지금 벌써 서서히 화려해지기 시작하셨습니다. 네. 얘는 화려해지면 화려한 외출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다 화려하거든요. 그러다가 탄력이 붙으면서 일시적으로 무늬가 조금 옅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안정이 되면 이렇게 화려해집니다. 청축천군이잖아요. 지금. 청축천군입니다. 청축천군의 설백복륜인 남초가 뭐가 있더라? 서시 있고요. 네. 그리고 천명이 있고. 네. 확실히 그쪽 계열이 너무 낫고 깨끗해요. 네. 명품의 그런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얘는 아주 색감은 좋은데. 축이 약간. 얘는 좀 소두반 현상이 강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지저분해 보일 수 있으니까. 옥에 티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언뜻 보면 정말 산뜻하고 좋은데. 그러게. 자세히 이제 즐기다 보면 이게 자꾸 눈에 걸려요. 너무 이쁜데 주근깨가 많은 거야. 맞아요. 그렇죠. 주근깨가 많은 거야.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품종의 특징이긴 했죠. 그렇죠. 뭐 주근깨는. 좋게 말하면. 화장 떡칠하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색감은 정말 넘버원이에요. 정말 좋습니다. 정말 색감은 뭐. 색감 하나만큼은. 네. 엄청난 개성입니다. 자. 이런 특이하고 명품들이 문양원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천문. 확실히 눈에 확 띄네요. 네. 삼강중반 형태의. 네. 아이고 안타깝지만 벌레도 하나 띄네요. 벌레도 하나 띄네요. 제가 좀 게을러서요. 이 벌레가 난초한테 심각한 장애를 주나요. 어. 장애를 줍니다. 네. 잎의 생장을 멈추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은. 즙을 좀 빨아먹기도 하고. 병도 옮기죠. 아. 지가 왔다갔다 하면서. 이 녀석은 뭘 했을 때 제거가 될까요. 얘네들이. 어. 요거 전용. 깍지벌레 전용 살충제가 따로 있어요. 깍지벌레 전용 살충벌레. 네. 그 녀석을. 적어도 2, 3회 정도. 뿌려주셔야. 네. 박력이 되요. 그거. 혹시 상품명을 알 수 있을까요. 상품명은 여러가지 있습니다. 여러가지 있고. 제가 요. 최근에. 효과 좋은거. 효과 좋은걸 써보니까. 깍자바라고. 깍자바. 깍지를 꽉 잡는다고 해서. 깍자바라는 이름으로 나오더라고요. 그 상품이 있나요. 네. 알겠어요. 우리 이거 뭐. 광고 방송 아니구요. 네. 광고 방송 아니구요. 네. 난초해에 없습니다. 식물전용이라.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네. 역시 명품난초에는 또. 우리가 배울거리가 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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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승 spelled Gig가 창으로istä. ja. 너라는스탄urt? 난vais카로소 관계를 блок하러 저의 Dom 세 serv pus Campaign coat. put Mason dann 여러가지가 Fahr pim Weight 샀어요.